이번 대선에서 연방 하원을 비롯한 각 지역정부에 출마한 한인후보들도 많습니다. 내일 선거가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한 기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선거에 출마하는 한인후보들을 이유수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모두 5명의 한인들이 연방 하원에 도전합니다. 지난 1993년 이후 25년 만에 연방 하원에 입성한 앤디 김 의원은 재선에 도전하며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 미셸 박스틸 후보는 48지구에 도전해 현직 칼리루다 의원과 힘을 겨룹니다. 지난 2018년 39지구에 출마했던 영김 후보는 현직 길시스네로스 의원을 상대로 지역구 탈환을 노리고 34지구에서는 데이빗 김 후보가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연방 하원 입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메릴린 스트링랜드 후보도 주목받는 한인후보 중 하나입니다. 워싱턴주 타코마 시장을 역임한 메릴린 스트링랜드 후보는 캘리포니아주 미셸 박스틸, 영김 후보와 함께 한인 여성 최초로 연방 하원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메릴린 스트링랜드 후보가 출마하는 워싱턴주 10지구는 민주당 성향이 뚜렷한 지역 중 하나로 당선이 유력한 한인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주요 보직에 출마하는 한인후보들도 많습니다. 주의회 선거에는 68지구 하원 최석호 의원이 3선에 도전하며 37지구 상원에는 데이브민 후보가 현역인 존 모월의 공화당 의원을 상대로 출마합니다. LA 시의회 선거에는 한인 최초의 시의원인 데빈 유 의원이 도전자 니디아 라만 후보를 상대로 재선에 도전하고 그레이스 유 후보는 현직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마크 리들리 토마스 후보가 출마하는 LA시 10지구 선거에 도전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시와 얼바인시에서도 한인 시의원들의 탄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플러튼 1지구 시의원에는 변호사 출신 앤드류 조 후보, 사업가인 프레드 정 후보가 동반 출마했습니다. 두 명 중 한 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한인 밀집 거주지에 또 다른 한인 정치인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얼바인시의 경우 태미 김, 존박 후보가 동반 출마해 총 14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집중될 경우 두 한인 후보가 동반 당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선이 하루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이기도 하지만 각 지역구와 한인 사회를 대변해줄 한인 후보들의 당락 여부도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